오늘 결전의 날답게 파도가 미친듯이 지고있소이다! 아이 큰일났네 아이씨 어 안녕들 하시오 불꽃남자 찌릿찌릿찌릿 마귀에다 이제 더이상 낚시계 깔깔이가 아닌 새로운 포인트를 개척하는 낚시계 컬럼바스 낚시계의 아문센이 되기 위해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낚시에 임하도록 하겠소이다 전장의 신 관우장군도 전장에 나서기 전에 항상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겁에 질린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했소이다! 면도기는 질레트 하하하하하하 농담은 여기까지 어여 길고 무시무시한 나의 블락드러건을 휘둘러보겠소이다! 토다리데이동 오늘 반드시 내 놈의 목을 칠 것이야! 이곳은 낙산항 해변으로 내 원래 신발에 몰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해변에 해변에서 전투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적들이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고 하니 오늘 여기 진을 치고 한번 싸워보겠소이다! 내 오늘 이 아름다운 해변을 피로압을 드릴 것이야! 하하하하하하 네이동 오늘은 이렇게 물러나지만 다음엔 가만두지 않겠다! 내 비록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되돌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패한 것이 아니오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소이다!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때마 아 힘들어 아이씨 아이씨는 뭐 전지 울려놓은 것 같소 아이씨 죽겠소이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낙산성에서 오늘 결전을 벌여보도록 하겠소이다!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안젤리나 졸리머네 아이씨 지금 정면 한시 방향으로 터치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적에게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소이다! 지금 입질이 없는데 아무래도 내부에 접자가 있는데 기다림에 그쳐서 마구 씹어대다보니 주전부리와 커피군량미가 일찍 떨어졌는데 편의점은 멀고 어허이 큰일났소이다! 오늘 결전의 날답게 파도가 미친듯이 지고 있소이다! 으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아이 큰일났네 아이씨 모두 조용히 하시오 조리대가 아깝다 아깝다 가는거 보니 저기 한 명 걸려든거 같소 아이씨 네이놈 이 고얀놈 가만두지 않겠소 이 야이 뭐지 아이씨 으아아아 야이 고얀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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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 잡았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이런 씨 염탐하론 보거새끼를 한 마리 잡았소이다 하하하하 네이놈 요 놈 도다리 장군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불거라 어? 이 놈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느냐 어? 네이놈 요 놈 나쁜놈 내 네 놈을 풀어줄터이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전하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이 나는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전쟁을 끝내러 왔다 그러니 어서 쏙 나오거라 워마시대 파도 미친것 좀 부서 에? 에이씨 오늘 낚시 똥망했네 똥망했어 아이고 똥망했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하오 오늘 낙산에서의 낙산 대첩은 더 볼 것도 없이 똥망한거 같소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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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채 아이샤 네놈 이 나쁜놈 썩 나와서 얼굴을 보이거라 으아 으아 이씨 이씨 오늘 도어 에이 으아 예 는 이따 상상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